스타라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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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라드 소영아 왜 여기 나와있어? 아빠 뭔데 그래? 아빠 저 국장님 댁으로 가야겠어요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아빠, 저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 더 보고 있기 괴로워요. 갈게요 아빠, 그래야겠어요. 그래야 되겠니?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는 했지만 막상 보낼 생각을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빠도 생각을 좀 해 볼게. 자꾸 일어나서 다시 얘기하자. 아빠가 그랬지? 다른 것보다 네 결정이 중요하다고. 그래 네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해. 아빠. 하필 오늘이 또 네 생일이네. 생일은 보내고 가. 할머니하고 언니들한테는 아빠가 얘기할게. 아빠. 울지 말고. 그동안 많이 울었으니까. 오늘은 웃으면서 지내자. 응? 좋은 날이잖아. 네. 홍삼 전과예요. 입 궁금하실 때마다 하나씩 드세요. 다른 군것질거리보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 가져왔어요. 뭘 이런 걸 자꾸 가져와.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제가 오래오래 뵙죠. 하나 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쓰지도 않고 달짝지근한 게 아주 맛도 좋더라고요. 여기요 할아버지. 내 신경 쓰는 건 너밖에 없구나. 할아버지 좀 주무신대요. 알았고 너 좀 앉아봐. 너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찾아뵙는 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 네? 너 든든한 백 믿고 지금 우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너 이런 식으로 드나드는 거 나 별로 안 반가워. 저 노력할게요. 너무 밉게만 보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너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 재성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너 진짜 이러고 싶니?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응? 거봐요. 난 세용 씨 인정한다 그랬잖아. 최세형.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완전 떴어. 축하해. 낙하산이라고 한 거 취소할게요. 국장님하고 어쩜 그렇게 합의 잘 맞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사랑해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세용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세용이 키우면서 저희 가족이 받은 게 더 많죠. 세용이 덕분에 저희 가족 많이 행복했습니다. 두고두고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세용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세용이가 저희 집에 온 날입니다. 원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세용이 생일로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녁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죠?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하고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잘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왕 결정한 거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생각해. 들어가서도 쉽진 않을 거야. 그렇겠죠. 그래도 나같이 이렇게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알지? 다 잘 될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고. 긍정의 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고. 알았지? 다른 애보다 길었던 장마 탓으로 여름 휴가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콕하며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음악으로 서운한 마음 달래보실래요? 돌아온 원주 오빠죠?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라디오 끝나면 좀 볼래? 네, 엄마. 네. 이리 와. 아빠, 왔다 가셨어. 고마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부르셨어요? 너도 앉아. 세영이. 앞으로 같이 살 거야. 드디어 맘 정한 거예요? 네. 잘 생각했어요. 엄마랑 오빠 힘들어하는 거 이제 안 봐도 되겠네요. 정말 잘 됐어요, 엄마. 고마워. 예린이 니가 많이 도와줘. 부탁해. 그런 부탁이 어딨어요. 당연한 건데요. 저기 선배님. 그 호칭은 좀 우습지 않나? 언제까지 선배님이라 부를 건데? 아이고. 짜잔. 이게 다 뭐야? 진사당 홍보전단지. 누가 너보고 이런 거 만들라 그랬어. 내 돈들에 만든 것도 시비냐? 가게 잘 되는 거 보기 싫어? 내가 며칠 여기 있어 보니까 우리 진사당의 문제점은 빵 맛이 아니야. 빵은 충분히 맛있어. 문제는 뭐냐? 접근성이 불리한 위치와 홍보부족이더라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정성. 기특하지도 않냐? 그래. 기특하다. 자 그럼. 뭐야? 기특하면 한 번 쓰던 거 줘야지. 얼른. 됐거든. 이건 어디다 붙일 건데? 이런 자세로 영업에 임하니까 가게가 이 모양이지. 어디다 붙이긴. 고객 한 분 한 분. 눈 맞춰 가면서 나눠드려야지. 가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얼른 나가자. 나까지 가야 되냐? 오빠가 우리 가게 남자 비주얼 담당이잖아. 한 여자 비주얼 담당이고. 우리가 세트로 나가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물론 오늘은 나의 비주얼을 맘껏 뽐낼 순 없겠지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준비한 게 있다니까? 아내 사람 좀 불러봐. 빨리 나가게. 어디 다녀오세요? 오늘 세영이 생일이라 선물 좀 샀어. 아줌마 마침 잘 오셨어요. 우리 밖에 나가 봐야 되니까 가게 좀 봐주세요. 나가자. 너 이 더위에 이걸 쓰겠다고? 다른 가게들은 돈 들여 나레이터 분들도 고용하는데. 나는 공짜로 살신성인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야. 기특하지? 자. 에이. 어? 더위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나. 이 안에 숨구멍 다 뚫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빠는 전단지나 잘 나눠줘. 자. 시작해보자고. 화이팅! 어? 내 머리가 작은 편인데 이게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진사장입니다. 한번 와주세요. 네. 진사장입니다. 한번 와주세요. 네. 진사장입니다. 한번 와주세요. 네. 네. 진사장입니다. 행사 중입니다. 진사장입니다. 네. 행사 중입니다. 준사장입니다. 한번 와주세요. 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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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봐! 기은아!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기은아! 하나, 둘, 셋! 기은아! 진짜 잘 생각했다! 내가 이런 말 할 착용은 안 되었지만 국장님하고 진짜 잘 살아야 된대! 나한테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빠도 사정이 있었겠지!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말라니까! 오빠가 국장님이 엄마라는 거 먼저 얘기했어도 내 고민은 똑같았을 거야 그래도 국장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벌어지진 않았을 거 아닌가? 그건 오빠 탓이 아니라 나랑 국장님 문제야 더 이상 이걸로 괴로워하지 마 동호규는? 사돈 처녀랑 가게 홍보한다고 나갔어요 저... 전단지도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사돈 처녀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이거 혼자서 애를 많이 쓰네 저기 너 들어가 봐 아빠가 여기 있을게 저기 아빠 왜? 이거요 은행에서요 연체됐다고 독촉장 왔어요 아 이게 내일쯤 찾아간다 했는데 뭘 이런 걸 보내고 그래? 저... 많이 밀리셨어요? 아니 저... 저 단체주문 줬던 거 그 대금 들어오면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입금해 준다고 그랬어 안 들어오면 꼭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사당 아침 뉴스 최세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빠를 제가 앞으로 끌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abi 파이팅 언니 사랑해 저도 가position 올케, 오늘 쉬는 날이라더니 어디 가는 거야? 세영이 생일이라서요. 선물 사고 집에 가서 저녁 좀 먹고 오려고요. 아니 무슨 막내 생일을 식구들까지 전부 모여서 해. 올케 요즘 친정일 너무 자주 가는 거 같아. 누나, 결혼이란 게 뭐야.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시댁이 어딨고 친정에 어딨어. 다 똑같잖아. 한 집안이고 한 식구지. 내가 누나 생일에 안 가면 누나 기분 좋겠어? 살짝 감지가. 아니 맨날 싸우더니 이젠 또 죽고 못 사는 거 봐. 어떻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 아, 오빠. 이렇게 억협했어도 멀미가 나는 거 같아. 어, 그렇게 아파? 다시 병원 갈까? 아니, 그 정도까진 아니고. 이렇게 엎여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바람 좀 쐬면 나을 거 같아. 멀미 난다며. 그러니까 바람을 좀 쐬자고. 고마운 같아. 아휴. 아, 어. 너, 꾀벵이지? 내려. 안 내려? 아니야. 나 진짜 어지러워져 그래. 응? 팔팔 한 거 보나요? 응? 응?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진짜. 야. 아니, 진짜. 그냥 이렇게 놔버린다. 아, 정말.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아, 나 진짜. 안 내려. 조심해서 좀 옮겨주세요. 네, 네. 잘 맞춰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주가 맘에 들어 할까? 그럼. 자기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고른 건데. 왔어요? 연주가 온다고 해서. 들었어. 야가씨. 이왕 들어오게 된 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뭘요? 연주 아가씨 말이에요. 들어온 게 끝이 아니잖아요. 같이 잘 지내야지. 우리 그이 2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인데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눈치보게 하지 말라고요. 언니. 정말 왜 이래요? 걱정돼서 그래요. 저 사람 맨날 주눅 들어 살다가 이제 겨우 좀 웃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신난 거 처음 본다고요. 그러니까 연주 아가씨한테 잘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소리 나오지 않게. 언니. 자기야. 어. 갈게요. 니 생일이라 내가 그레이스도 불렀어. 생일 축하해. 오늘 케이크 너무 이쁘다. 곡 많이 들으셨나보다. 그래요. 뭐하냐. 초 켜야지. 아 예예. 제가 켜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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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아. 지연아 이모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지.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되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축하합니다. 이제 촛불 끄고. 소음 밀해야지. 처제 뭐해. 케익에 첫 넘 떨어지잖아. 얼른 불어. 응?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세영아, 그만 울어. 아빠랑 오늘은 안 울기로 했잖아. 아니 쟤 왜 저래? 아니 둘이 무슨 얘기라도 한 거야? 세영아, 뭔데 그래?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영이 친엄마한테 가기로 했어요. 뭐야?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세영이 마음 편하게 보내주기로 해요.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영이 마지막 생일상이라는 거야? 아빠. 세영아, 너 안 돼. 안 돼, 가면 안 돼. 그런 거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이모 어디 가는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어떻게 보내. 아유, 세영아. 할머니. 내가 너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내. 내가 아유, 네가 어떻게 보내고. 할머니. 아휴? 안대. 제영아! 아휴. 수영아! 아휴. 수영아! 리영아. 아니...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있을 때 잘할 거야.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해, 분이. 아니, 울지 마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울고 그래. 맨날 TV에서도 볼 거고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닌데요, 뭐. 기왕 가는 거 막내 찾아 마음이라도 편하게 보여주세요. 소영아. 소영아. 두 개가 있을 텐데 그만 가. 아멘 들어가 아빠 갈게 아빠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아빠두요 엄마 자주 갈게요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 뭘 때가 됐는데 엄마 연주 맞죠? 괜찮아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 나 봐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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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들어 가라니까 따라오지 마 이 녀석아 일하다 밤새겠다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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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연주야. 아나씨 정말 잘 왔어요. 어서와요. 들어와요. 네 방 구경시켜줄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부족한 것도 많을 거야. 나머지는 나랑 차차 고르러 다니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네. 짐 푸는 거 도와줄까? 아니요. 저 혼자 할게요. 저기. 아 그래. 그럼 쉬어. 쉬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우오오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침부터 어디들 가는 거야? 집에 좀 가려고요. 아니 어제 갔었잖아. 근데 또 가는 거야? 어제 막내 처제가 민국이네 갔어. 어머나 뭐? 진짜 들어갔어? 할머니랑 아빠랑 어떡하고 계신지 가봐야겠어요. 아침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아니 그거야 내가 하면 되지 뭐. 얼른 가봐요. 같은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집안이 얼마나 척척하겠어요. 가서 어른들 마음도 위로도 해드리고요. 어머니 콩리김치 좋아하시잖아요. 입맛 없으시면 물 말아서 조금씩 같이 드세요. 됐네 이 사람아. 집이 휑하네 휑해.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지금도 방에서 할머니하고 나올 것만 같아. 엄마 막내 이모 이제 안 와? 아니야 자주 올 거야. 얼른 먹어. 아이고 식사 중이셨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빠 우리 왔어요. 너희 또 왜 또 왔어 아침부터? 그 어른들 안 좋아하셔. 아이고 제가 오자고 한 겁니다 장인어른. 이 처갓집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저희 여기서 아침 좀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할머니? 그래 얼른 앉아 앉아. 아유 우리 할머니 맘아. 뭐래 해서 드시고 계셨나? 맛있는 거 쓰레기 좀 뺏어 먹어야겠네. 역시 우리 이령이 밖에 없구나. 안 그래도 가슴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이게 밥 아닌지 모래 아닌지 구별이 안 갔는데 너희들이 오니까 사람 사는 짓 같아. 그럼 원규에 며칠 자고 갈까요? 할머니 어디 가시고 싶은데 있으면 말씀 다 하세요. 제가 맛사의 놀이를 좀 하겠습니다. 연주야 이것도 같이 먹어. 아가씨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얘기해요. 저녁에 뭐 해줄까? 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얘기해. 예린이도 많이 먹어? 먹고 있어. 너 이거 계란말이 좋아하지? 자. 먹고 있다고. 어 그래. 어젠 잘 잤어? 이런 거 물어본 내가 바보지. 많이 어색했지? 안 그래야지 싶은데 자꾸 집 생각이 나요. 아빠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생각나고 언니랑 재현이랑 그래서 한참도 못 잤어요. 네가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아버님도 마음 놓이시지. 그렇겠죠? 처음이라 그래. 오래 헤어져 있었지만 가족이잖아. 금방 편해질 거야. 그렇게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마음 열고 다가가 봐. 쉽진 않겠지만 적응해야지. 노력은 해볼 텐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예린이 어떻게 해줘야 정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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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어떻게 가는 날도 그렇게 잡았는지. 세영이 들어오는 날 그렇게 딱 맞춰 나갈게. 뭐야. 아이고 속상해. 아우 그러게 내가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친 엄마한테 보내지 말라고요. 꼭 잡고 있으라니까 놓쳐놓고서 이제 와서 뭐가 속상해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니 속상해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렇죠. 아우 저도 속상해요. 저도. 왜요 또?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잠깐 나와봐.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글쎄 나오라니까. 뭐요. 용거만 얘기하고 빨리 가요. 너 이렇게 살 거니? 뭐가요? 세영이 네 집에 들어왔잖아. 얼마나 눈치가 보여. 눈치 보이는 거 없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아니라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그 집에서 나와. 나랑 같이 살자. 응? 정말 왜 이래요. 싫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게요.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만 가요. 가서 문자 하게요. 그래 그럼 잘 자. 오늘은 딴 생각하지 말고 푹 자고. 내가 잘 할게. 네가 내 딸이라는 거 소문 안 낼게. 나 열심히 벌어서 김주희보다 더 잘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 싫다니까요. 김주희는 세웅이의 너의 둘 다 끼고 잘 사는데 나는 뭐야. 나도 너랑 살고 싶어. 여리나. 내 딸 끼고 부비고 이뻐하면서 살고 싶다고. 나도 엄마 너랑 잘 할게. 엄마랑 같이 살자 여리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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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